데블스 플랜은 최고의 두뇌 플레이어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두뇌 능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게임의 결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폭력이나 절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게임이 허용하는 어떠한 계획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승리가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졌다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박수 쳐드리고 상금으로 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승 상금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젖은 낙엽처럼 오래간다. 그냥 즐기려고요. 100%로 우승하려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좀 세게 먹어야 될 것 같기는. 새로운 악마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누가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나 이거 지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이 말 생각입니다. 일단 1등 해봐야죠. 나왔는데. 필요하다면 누구든 사용하고 버릴 계획입니다. 반영합니다. 대불세 플랜을 시작하겠습니다.